이제 저희가 뽑을 상은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호님이 MC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 브루의 명곡이 2023년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찬호님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관왕의 영광을 안게 되었는데요. 찬호님 최우수상에 이어 최고의 프로그램 상까지 이관왕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진작에 저희가 모셨어야 될 분들인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